내일은 제노바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크테르 침크테르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노바 가서 쉬자 키로가 안 풀리는데 가봅시다 오늘 좀 많이 타놔야지 내일 제노바 들어갈 수 있어요 날씨가 조금 난리네 목적지는 없습니다 계속 해질 때까지 달려서 어딘가에서 캠핑을 해야 돼요 날씨가 좀 풀리길 독립된 자전거길을 만들려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생각보다 급하네 밀라노는 진짜 찍먹하고 나왔네요 도로가 이렇게만 깔려있으면 오늘 진짜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진짜 잘 깔려있다 이 직선 자전거길이 20km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음 도시 파비아까지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 밀라노를 벗어나고 나서부터 길이 풀리는구나 꼬모에서 밀라노까지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차가 많아가지고 어제 비도 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밀라노 딱 벗어나니까 자전거 도로가 잘 열려있네요 이제 11월말이 다 돼가는데 여기 온도가 오늘 13도까지 올라가요 아직도 가을이야 아직도 바비아에 잘 들어왔습니다 엄청 빨리 왔다 길이 너무 잘 풀렸어가지고 지금 1시간 반 밖에 안 됐는데 30km나 탔습니다 이러면 오늘 좀 멀리 갈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여기 메인 중심에 먹을 게 많이 없네요 일단 바로 빠져나갈게요 말로 건너도 되나? 와... 여기 버거킹 있네 내 사랑 버거킹 버거킹 먹고 출발해야겠다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안킹 먹어볼까요 13유로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45,000원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탈리아는 18,000원입니다 하몽이 들어가네 길이 있나? 여기? 제가 보기엔 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굿에 비하긴 한는 좀 더 좋아하지 시키는 한가운데 성장지나 이스라엘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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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슨 이름이?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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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들도 한 8개월 정도 여행했대요 아! also dog in there? 아하! cat and dog 아.. I'm so happy actually every time I just riding alone just keep going, keep going No talking 하하 Hello Just europe country 강아지랑 고양이랑 저기 뒤에 트레일러에 같이 타있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엄청 속력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강아지도 함께 여행하는게 저 강아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 함께 이렇게 같이 계속 여행했으니까 체력, 제도 체력이 장난이 아니겠지 냥냥이 안에서 뭐하냐 네 오고사님, 네 가서 Это 간단하게 도착해 아, 천천히 가면 더 힘들어 매일 좀 여행이 nights 어디서 찾고 싶어 아, 정말? 네. 우린 좋아해. 근데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네. 이게 꽤 힘들어 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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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가고싶어 네. 롤드링을 하죠? 네, 조금요 산을 이용해서 산을 이용해서 아, oh my god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sometimes I do like wild camp but not every time usually when I find like cheap hostel just go there and then relax 네, 룸이 너무 expensive or just go go to the campsite like paying campsite 자유를 가요하는 자들과 자유를 즐기는 자 oh my god it's insane $24 for one day just for animals like same price almost same price with the person we prefer to be one thank you for giving me a new experience like I've never seen it kind of you guys travel with the animal I saw like one time in a picture but I've never seen like weird like situations like it's so surprising Instagram we share a picture a video all day and all day the followers say oh,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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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es yeah like half half in Sweden we can we can share yeah yeah 안녕 안녕 엄청 얌전하네 아 저보다 하드코어 하신 분들이네 거의 거의 90% 이상을 밖에서 와일드 캠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상 동물이 있으니까 숙소를 잘 못 들어가지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여행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중이래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여행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중이래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중이래요 와 8개월을 걸쳐서 유럽을 거의 다 돌았나봐요 근데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하하 계속 달려볼게요 날씨가 조금 밝아졌어요 이제 해 좀 뜨나 먹구름아 좀 없어져라 마을 쪽에는 모든 집들의 강아지들이 있네 목을 해라 한 4,50km만 더 타봅시다 아직 1시 반이니까 해질 때까지 한 3시간 남았어요 이 일직선 길 타고 계속 앞으로 가면 이제 다시 바다가 열립니다 지중해 제가 스페인 말라가에서 마지막으로 지중해를 보고 그때가 7월이었으니까 한 4개월 반 만에 돌아서 다시 지중해 쪽으로 가네요 아 이 도로가 밀라노랑 제노바를 잇는 도로인가봐요 이 금방에 자전거 도로가 다 끊긴 것 같아요 이제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되게 청사 같은 곳인가봐요 마을 되게 청사 같은 곳인가봐요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어떻게 오나 뭐야 이거 뭐야 이제 평야지대를 거의 다 벗어나서 저 멀리 산간지방이 다시 보이네요 산간지대 쪽으로 진입하면 오늘 멈출 캠핑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르막 시작됩니다 저기 왼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기 왼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찾아서 멈춰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찾아서 멈춰보겠습니다 어디서 자야 하나 강변인데 물이 없네 물이 다 갈랐어 여기는 공장지대여서 뭔가 안될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가볼게요 이 주택가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 노을은 이쁘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아 하하하 뭐야 저거 사슴이야? 아 깜짝아 나 여기 조형물인 줄 알았어 진짜 사슴이네 아니 길 중간에 서 있길래 누가 조형물을 세워놨나 했더니 하하하 사슴이었어 하하하 이게 뭐야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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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넘어야 되는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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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괜찮은데 느낌이 왔어 저기로 들어갈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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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봅시다 하하하 좋은데? 굴다리 밑에다가 호속도로 바로 옆인데 조금 시끄럽긴 하겠지만 봉터 좋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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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어두워져서 오늘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105km 탔네요 오늘 많이 탔어요 105km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 변수인데요 저분 갑자기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캠핑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러고 저기 강가로 낚시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해도 되겠죠? 별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불안하다 했는데 경찰인가봐요 텐트 이제 다쳤는데 제법 가래요 여기서 치면 안 된다고 와 왜 하필 경찰이 여기 또 딱 있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망했다 일단 다시 철수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떡하죠? 철수는 다 했는데 해가 다 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텐트 펼치자마자 경찰차가 와가지고 한번 재워줄 법도 한데 아니면은 여기 아까 저 텐트 치고 있는데 강아지 산책 시키러 오신 분이 두 분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지에 사람이 오지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진짜 고속도로 옆에 불다리 및 외지거든요 아무튼 일단 조심히 라이딩해서 마을이나 도시 쪽으로 빠져나갈게요 숙박을 잡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서 다른 장소를 찾고 라이딩을 해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가 숙소를 찾아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마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숙소가 딱 하나 있네요 근데 65일 옵니다 9만원 일단은 마을로 나갈게요 이런 돈 쓰기 싫은데 지금 너무 해가 어두워서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돈 써야죠 어쩔 수 없어 와 거기서 딱 경찰이 오냐 운도 없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텐트만 펼쳤는데 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막 침낭 에어매트 다 꺼내고 다 세팅 다 한 다음에 저녁 먹을라 그러는데 왔으면은 어우 끔찍하다 야갈라이딩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 오늘 많이 탔는데 돈 내고 쉰다 생각하죠 아 분명히 딱 찾았을 때 느낌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이 마을입니다 이거? 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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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굿나잇 아 내일 오늘 캠핑만 잘 했으면은 돈 아끼고 내일 제노바 가면 1박에 숙박비가 2만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 9만원을 털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는데 이게 집이에요 집이 너무 넓어요 와 이름모를 마을에서 어쩌다보니 하루를 화물이 하게 됐네요 벌써 6시 40분이라 집 빌린 김에 여기 나가서 슈퍼에서 장 좀 봐가지고 요리해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고기 꼭 먹어야지 캠핑할 때 먹으려고 김저번이랑 스팸 사놨는데 그냥 오늘 먹어야겠어요 소고기 한 덩이 사왔습니다 김장아나 아껴야겠다 여러분 영국 이후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시즌2 시작하고 처음이네요 계속 달리느라 바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숙소에 들어와서 소고기를 구워 먹을 줄은 전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전개로 흘러갈 줄 저녁에 잡 잡 잡 어찌저찌 하루를 무사히 잘 넘겼네요 이제 제노바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일주일째 계속 매일매일 페달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6일 동안 알프스 산맥 포함해서 427km를 탄 거예요 여기 산간지대 벗어놔야지 이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뭔가 지금 풍경 느낌이 춘천 같냐?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빨리 도착하겠는데 지금 이제 11시에요 산간지방 언덕을 다 넘어서 여기서부터 제노바까지 계속 내려가요 뭔가 따뜻하다 했는데 지금 11시에 영상 15도입니다 오늘 여기 지중해 쪽은 17도까지 올라가네요 날씨가 말도 안되게 따뜻해요 실환가 여기는 이탈리아에서 6번째로 큰 도시 태양가 도시 제노바입니다 태양가 쪽 빠지니까 와 느낌이 달라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와 골목밥 여기 바로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와 여기 조용하고 좋네 오늘 아침에 식당이 하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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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뭐야 떡볶이 같아 이것도 파스타 종류 중 하나인가봐요 신기하네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안녕히 알 페스토 얼떨결에 점심으로 티피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날씨는 가을도 아니야 제노바에서 메인 광장 스트리트인 것 같은데 광장 이름이 페라리라고 합니다 페라리 광장이에요 와 진짜 초여름이야 초여름 더워 숙소에 집 놓고 걸어서 나오겠습니다 자전거가 좀 걸리적거리네요 여기 57km 탔습니다 제노바 둘러보러 나갈게요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전망대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18도 와 건축양식 봐 와 와 이렇게 빨래 걸려있는거 보면 포르투갈의 포르투가 생각나요 포르투갈의 포르투가 생각나요 와 이 골목골목이 길이 길이 진짜 복잡하다 여기구나 진짜 건축양식 완전 다르다 지금 날짜를 계산해보고 있는데 비자가 이제 14일 14일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꽤나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최소 최소한 600km는 더 타야되서 당장 제노바에서 로마까지 기차로 한번에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이탈리아 수도 로마까지는 제 자전거로 제 두발로 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까지 딱 음 자전거를 타고 로마에서는 이탈리아 남부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꽤 길게 점프를 한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편집때문에 제노바의 하루를 더 머무르는데 내일 편집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열심히 달려서 로마까지 땡겨보겠습니다 지금도 진짜 미친듯이 밟고 있는데 다리가 나만 하질 않아요 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도 빠듯합니다 아 비자가 너무 짧아요 저한테 한 10일만 더 줬으면 좋겠어 아 여기 전망대 진짜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도 너무 운이 좋고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구나 내려갈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죠 여기 내려가서 시내에서 피자 한판 포장해가지고 메모리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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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은 몰랐네 터널 반대편인거 보다 아까 본 터널 반대편 피자 피자 치즈도 흘렀어 이거 뭐지 피자에 정어리 들어가 있어 뭔가 비리다 했더니 뭐야 이건 좀 나랑 안 맞는데? 완전 비린무여 파스타 재료들이 다 꼼짜네요 대박인데? 내일 파스타 하나 먹을래 내일 점프할 기차편을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숙수 앞 이 기차역에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기차가 있더라구요 Hello I want to go to Monte Rosso? Is it possible with the bicycle? You mean on the train with the bicycle? Yeah Yeah But I want a reservation tomorrow? Fast train at 747 747 747? With bicycle? Okay Yeah Because my bicycle is with luggage So I... No problem No problem Ciao Yeah Ciao 오전 9시에 도착이니까 한 70km, 80km 정도 점프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그때 영국처럼 자전거를 못 신는 티켓을 살 수도 있어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편집하러 가야 돼요 오늘 편집을 안 하면은 이번 주 영상 못 올립니다 내일부터 계속 자전거 탈 거라서 에뮤이 슈퍼 만나러 가자 패키지 그리고 적인 수저나 소스 소스 고춧가루 소스 파 바삭 부끄러워 잘 먹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